운동장으로 운동장에 휴게실이 생겼습니다 야간에도 뛰어놀 수 있도록 조명도 새로 설치했습니다 레오야 풀먹지마라 내라 풀먹지마라 랠탱 살이 쪘냐 이렇게 샨디가 돋아나고 있습니다 잘 자라고 있는 것 같네요 클로바 클로바가 자라고 있네요 클로바는 더 크기전에 뽑아줘야 됩니다 여기 이렇게 흙이 조금씩 올라온 것은 지렁이가 땅파가 올라온 곳입니다 그리고 가끔 가상자리에 땅이 들썩이 놓은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밖에서 두더지가 들어온 곳이에요 그것을 발로 꽉꽉 밟아줘야 됩니다 밖으로 컴 나갑시다 레오 컴 나가자 이들어 들어갈까? 어 간식 줄게 가자 들어갑시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